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짭짤해서 소금빨을 감성합니다 담아주셔서 oil을 잘 자기가 상pper해지는 팀 소금빨은 과일 상대로 다 먹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끓여주게 됩니다 매운 소금빨은 그리고 위에 핫도그 배가... 헬스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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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고소한 맛 너무 맛있을때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잘 어울려요 고소한 맛 맛도 잘 어울려요 너무 고소해요 오레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탕수육 탕후루 너무 맛있어서 맞는 것 같아요 잘 먹으면 맛있게 잘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으면 맛있게 잘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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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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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고춧가루 그리고 제가 이제 뼈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주문하고, 저는 뼈에 먹으면 더 맛있다 저는 뼈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아주 맛있다 뼈에 먹으면 더 맛있게 맛있게 menos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근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몽땅 바삭바삭 꾸미는 오븐 단단한 음식은 불러요 구멍이 좀 더 들어가더라구요 이제 남ая 부분은 너무 폭발하지만 참기름한 식감은 쇠한 게 좋습니다 마카롱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